자, 준비되셨나요? 자, 준비되신 것들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고등부 결승전 첫 번째 곡입니다.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, 둘, 하나, 파워!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기 또 그냥 달려요. 자, 마지막! 우와!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한국 과연입니다. 자, 아주 막상막하입니다. 네, 일단은 점수차는 거의 크게 안 나요. 자, 두 번째는 바로...